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4년 동안 사귄 여친한테 잠수함 이별 패치를 받은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완전 폭망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우리 엄마는 그냥 걱정이 되니까 여친 카톡 염탐을 좀 한 것 뿐인데요 이걸 가지고 소름끼친다며 바로 잠수 파혼이라니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여자친구가 저희 엄마들어 소름끼친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친이 저희 엄마 소름끼친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잠수를 타버렸는데 저는 이거 납득도 안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서 말이죠 일단 최대한 짧게 써볼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30대 초반 동갑내기 커플이고 지인으로 알고 지낸 거 3년 그리고 정식 연애는 4년차 됐습니다 이제 나이도 제법 있고 오래 연애를 한 만큼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이었는데요 바로 오늘 낮에 모처럼 본가에 가서 엄마랑 밥을 먹는데 엄마가 저한테 됐듬 아니 근데 꽁꽁이는 왜 그러냐? 왜 너랑 찍은 커플 사진을 프로필로 안 해놨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됐죠?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꽁꽁이 프로필에 왜 독사진만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니 엄마 그게 뭔 소리야? 같이 찍어서 엄마도 많이 봤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폰으로 여친의 톡 프로필을 보여줬는데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에? 아니 이게 뭐냐? 이러면서 엄마 폰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엄마 카톡으로 본 여친의 톡 프로필은 정말로 자기 혼자 찍은 셀카였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제 카톡으로는 저랑 같이 찍은 커플 사진이 보이고요 엄마 폰으로는 여친 톡 사진만 보이는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멀티 프로필 와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너무 민망해서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짝 실망한 얼굴을 보였는데요 잠시 멍해 있다가 어찌어찌 좋게 둘러대긴 했지만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행동을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잠시 밥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친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야 너 혹시 나 멀티 프로필로 한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맞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일단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우리 커플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싫고 불편하기 때문에 저한테만 보이게 설정을 했다 이거예요 와 이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불륜커플도 아니고 이제 곧 결혼할 사이인데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여하튼 이때 살짝 화가 난 상태로 아니 야 그럼 미리 나한테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직장생활 안 하냐? 너 혼자만 해?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살짝 흥분을 했는데요 여친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화를 해? 뭐가 문제인데 내 마음이지?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야 아까 밥 먹다가 엄마가 먼저 묻더라 어 이거 왜 이런 거냐고 그래가지고 엄마 폰 보다가 이거 알게 된 거야 나도 몰랐어 이게 말이 돼? 이랬더니 갑자기 뭐? 이러면서 목소리가 차가워져요 야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소름 끼친다 왜 내 톡을 감시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런 걸 신경 쓰냐고 이러면서 너무 크게 화를 내길래 저도 똑같이 야 우리가 남이야? 엄마가 남이냐고? 소름 끼칠 게 뭐가 있어? 그냥 카톡 사진이 보이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잖아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여친은 그게 맞든 아니든 어머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래요 또 제가 그 말을 전하는 것도 문제라고 그러고 왜 전달하냐며 절대 이걸 좋게 볼 수가 없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엄청 크게 싸웠고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말이죠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 서로의 동의 하에 커플 사진을 종종 올려왔었습니다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런 만큼 저는 당연히 공개 프로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얘가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멀티로 설정한 거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게다가 저희 엄마도 이걸 뭐 나쁜 뜻으로 막 눈치를 주듯이 물어본 게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궁금하니까 다만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섭섭한 게 있었겠죠 이게 전부예요 그것도 표정만 살짝 그랬나 이 정도지 그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또 저희 부모님이랑 얘가 평소 되게 친해요 시간 나면 외식도 자주 하고 그래서 여친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서로를 많이 위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저 또한 여친네 부모님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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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뵙는 중이고 당연히 여친 부모님 또한 제 번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소름 돋는다면서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는 여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무섭고 소름끼칠 그런 일이라고 봅니까? 겨우 넉 달도 아니고 4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그걸 다 깨워버릴 만큼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지 같은 거 댓글 1번 친하기는 개뿔 그건 그냥 네 생각이지 만약 정말로 친하고 아낀다면 기분은 조금 나쁠지언정 바로 소름 끼친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 보냐? 그냥 이건 친하지도 않은 남친네 엄마가 카톡 친추해놓고 프로필 엿보고 염탐하고 그리고 너랑 찍은 사진 안 해놓 왜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또 전달하고 당연히 소름 끼치는 거지 벌써부터 그것도 고작 푸사를 가지고 참견이라니 결혼하면 헬게이트 시작이다 그래 그걸 아니까 도망을 간 거고 나 같아도 도망가지 2번 야 나는 여친 전화번호를 니네 엄마가 알고 있다는 게 더 소름이다 카톡 프로필 사진 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그래 막 트집을 잡는 걸로 보여서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쓰니 너 뭐야 혹시 소페야? 지금 이거 왜 나한테 먼저 말을 안 했어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먼저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일이야 이게 카톡 프로필은 본인 마음 아니냐고 뭔데 무조건 네 허락을 받고 사진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야? 게다가 이걸 또 전달해가지고 신경 오지게 쓰이게 만들고 아니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면 에이 뭔 사진 가지고 그래 그냥 그거 올리고 싶었나 보지 뭐 난 괜찮아 신경 안 써 이랬으면 좀 좋냐? 네 전 여친이 니네 엄마랑 연애하는 거 아니었잖아 근데 뭐 이런 말들 이제 와가지고 뭔 소용이겠어? 끝났는데 3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소름 끼치는 일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슨이의 행멍청함이 훨씬 더 소름 끼친다 아이씨 4번 프사를 같이 찍은 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몰래 멀티로 한 걸 나중에 알았다 라면 그래 그런 거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남친 엄마가 참견하고 뭐라고 하는 거 거기다 중간에서 말 그대로 전하는 거 둘 다 그지 같아 이봐요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신 엄마는 네가 좀 알아서 해결하고 차단하라고 근데 뭐야 연애를 엄마랑 하냐 5번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냥 남이다 남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의 프로필을 발가며 왜 셀카로 했니 많이 쳐 묻는 거 이게 바로 문제라고 이 뱁신아 뱁신아 6번 그래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엄마랑 둘이 살면 됩니다 남의 집 귀한 딸내미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7번 이건 세상 누가 봐도 너랑 니네 엄마가 상 또라이야 반대 하나씩 쳐 놀고 다니지 말고 엄마랑 살아라 8번 엄마가 한 말 그대로 일러 바친 거는 잘못이 맞는데 그러다 소름 끼친다 이건 조금 오버 아닌가 표현이 좀 그럴 뿐이지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건 사실이죠 뭐 면전에서 직접 그런 게 아닌데 뭐가 문제야 남친 엄마가 불쾌하게 만들었는데 아우 괜찮아요 하고 넘어갈까 게다가 이거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멀리 확실하게 선을 넘어가지고 불쾌하게 만들텐데 감당되겠냐고 이래가지고 이후로 여러 대댓글과 추가글을 써가며 난동을 부렸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포획을 실패했어요 포획 죄송합니다 하지만 뒤에 달린 댓글을 보면 추측이 가능해요 뭐라고 했는지 추각을 썼다가 욕 오지게 먹고 지우고 그 뒤에 달린 댓글입니다 야 이스니 댓글로 좌우분열 시도하다가 추가글도 지워버렸네 야 저기 있는 댓글들 너라는 거 완전 빼박이야 딱 걸렸어 게다가 추가글에서 이미 완전히 끝난 게임이고 아이고 쪽팔려라 그냥 이럴 거면 글을 지워 아우 살짝 늦어가지고 추가 캡처를 못했네 아우 아까워라 네 뭐가 빼박인가요 이 사람 글 뭐라고 올렸어요 2번 뭐 간단합니다 여기는 정신이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당신들이 더 소름 돋는다 역지사지로 니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의심부터 하고 욕을 할 거다 어쩌고 저쩌고 최종 발악을 했었죠 2번 미친 얘 추가글 지웠어 아우 가오상하게 뭐냐 이게 대댓글 이스니 부들부들 하는 거 꿀잼이다 보통은 추가글이랑 대댓글로 싸우는 게 재미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지워버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빅잼을 주네 대단한 능력이야 3번 제가 비록 박제는 못했지만 기억이 나는 스니 댓글 하나 읊어봅니다 아니 이거는 감시나 참견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얘들이 싸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엄마니까 무엇보다 남친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멀티 프로필을 하는 거 이게 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소름 끼친다는 말도 선을 넘은 거고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블라블라블라블라 하아 이래가지고 본문도 다 터져버렸습니다 하아 아깝네 조금만 빨랐으면 잡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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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